성경의 유명한 비유입니다 교회에 댕긴 사람들은 이 비유, 이 얘기를 다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때라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 가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인데 24장을 설명, 24장의 때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때가 가까워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온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성경에서 천국은, 천국은 이런 비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천국은 그러면 하늘나라 그 어떤 곳 이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라는 개념, 그 뜻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가다리 여기에 이제 처녀와 신랑이 나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누구예요? 네? 신부예요 신부예요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신부라면 처녀가 아닐 것 아니냐 그렇죠? 벌써 뭐예요? 아내가 되었다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래서 이 말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 절차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결혼 절차와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특히 혼인 절차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제도가 혼인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혼인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먼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옵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처녀 집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때는 신부가 아니죠 신부 집으로 찾아와서 신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값을 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을 자기의 신부로 어떻게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면 그 처녀는 그 아버지의 딸은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와 여러분들과 결혼하러 오셨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값을 내고 어떻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신부 집, 이 지구로 보내가지고 값을 지불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막말로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라는 말의 의미는 좀 뭐예요? 좀 이런 간절함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인간들이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믿어 주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원하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 것이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대박 뉴스인데도 박수 안 치잖아요 왜? 믿기지 않아요 믿기지 않아요 제가 어저역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도 있다는 것도 이상구에게는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크창한 대박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건 무슨 소식이라고 그래요? 굿 뉴스 라고 그래요 굿 뉴스, 영어로는 굿 뉴스고 한국말로는 뭐예요?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는 바로 이것을 내가 믿는가 왜 안 믿겨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어서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을 다 믿으신다면 얼굴이 뭐예요? 환해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것이 설명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보세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병이다 이건 누구의 말인데 하나님이 한 말인데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인데 안 믿어줘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마음 이것이 완전히 달라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또 천억짜리를 샀다 복근을 샀다 그런데 이제 발표 날짜가 되어서 발표가 딱 되었다 딱 보니까 테레비에 딱 번호가 나오는데 천억이 아니라 백억만 해도 와예요? 아니에요?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하지만 이 복음에는 펄쩍펄쩍 뛰는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다 테레비는 그거는 정부에서 방송하는 거고 여러분 성경은 누가 방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방송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댕긴다 해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안 믿는 것을 믿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억이라도 당첨되면 여러분 펄쩍펄쩍 뛰어요? 안 뛰어요? 우와! 백억이야 백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쪼달리고 고생하던 것이 뭐예요? 다 어떻게? 다 잊혀지고 이제 돈이 6개월 후에 입금이 된대요 그 6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해요? 안 해요? 다 6개월 후에는 나는 배고프고 자라고 그러면서 생각도 바뀌게 안 바뀌게 그동안 나한테 50만 원 빚지고 안 주던 사람을 내가 막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병편이 될 때 갚아도 돼 관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도 고생스럽게 힘들게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죠? 그렇게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스러운 걸 아시고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희가 고생하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부디 힘들지라도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해라 너희는 이미 내가 값을 지불했고 너희는 내 것이다 아시겠죠? 너희는 너희는 무엇으로? 값으로 사신 것이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말은 벌써 제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 지난번에 배운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운명 지어 놓으셨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난 그거 못 믿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세상에 그걸 왜 거부하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게 옛날의 이상구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20 그래서 일단 신랑이 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예수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랑이 하늘나라 자기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부부가 자기 집이 있고 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좋죠 시집사고 이런 거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가 생겼으니까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 여자는 신랑 꼽니다 그리고 신랑의 뭐가 돼요? 그 아내입니다 법적 지위는 이미 아내야 부인이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인들이라고 보세요 그냥 우잖아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안 들으믹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한 이 거창한 일을 우리에게는 이건 무슨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것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온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그 속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김정은이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 라든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하고 살고 있어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꼭 거짓말 같아 그러나 거짓말을 모르시는 그 속에 일체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는 값으로 뭐예요? 너희를 값으로 사서 너희는 내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현상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믿기게 되냐 그렇게 안 믿던 이상도 이렇게 믿게 된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믿어볼까 이래도 안 돼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거식증 여자사진 그렇죠 자기 체중이 체중계에 달아보면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36킬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86킬로라고 믿어요 거식증 이 환자가 뼈하고 가죽밥 밥을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왜 안 먹어 체중을 재보면 체중계는 분명히 36킬로로 나오는데 거울을 보면 뭐예요? 86킬로라 저게 맞다는 거예요 저게 맞다고 어떻게 86킬로가 맞다고 믿어요 믿어요 아시겠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인이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구가 부적을 믿었어요 왜 그래요? 부적을 지갑에 넣어서 갖고 있으면 그래도 암 걸리지는 뭐예요? 않는다라고 일정기간도 믿었어요 자 그러나 이상구는 실제로는 그 부적을 믿을 수가 뭐예요?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믿었어 이상구로서는 믿을 수 없는데 믿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뉴스타트를 배우셨으면 이게 다 여러분이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다 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뇌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의 뭐가 바뀐다? 뇌파가 바뀐다 뇌파가 바뀌면 생각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부적을 믿지 않을 이상구가 어떤 상황이 되니까 암공포증에 걸려 누가 암공포증을 넣어줬다고요? 사단이 악령이 탁 넣어주니까 이거를 피할 길이 없어 없으니까 사단은 딱 이상구를 사로잡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게 하는 거예요? 부적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을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이 부적을 믿은 이유는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적을 믿게 돼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뉴스타트 해가지고 병이 나다 회복 얘기를 보면 또 사람들 믿어야 합니다 그건 뭐 우연히 낫겠죠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 정도는 믿어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사단의 지배를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별로 뭐 반갑지 않으신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막말로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또는 뭐예요? 쉬었다 그래요 그렇죠? 뭔가 쉬었어 그게 쉬은 게 그 뭐예요? 그게 잡시냐 그게 악령 거짓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는 우리들의 뭐예요? 무엇에 달려있다?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벌써 예수님의 신부가 돼있다고 웃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저같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믿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돼가지고 영생을 하고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뭐예요? 이 현실에 너무나 급급하고 소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집착하고 그게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미끼야 미끼 거기에 걸리면 코가 깨이면 도망갈 수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자 우리 인간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현상이다 영적 현상이다 제가 지난번에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을 그 배신자를 용서하고도 용서하고 증오심과 분노도 말끔히 없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현상이 아니고 무슨 현상이다 영적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현상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간적 세계 안에서 죽을 때까지 놀라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을 감을 못 잡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간증을 했듯이 노아가 950년을 살았더라 는 것도 영적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옛날에는 수사기화 했다가 국민의당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우파가 되어있다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되어있다 영적인 그래서 저는 그런 영적인 현상이 제 뇌 안에서 일어난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것이 일어나면 얼마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있고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이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식의 결혼 절차는 약혼을 합니다 그렇죠 약혼해 봐야 부인이요 아니요 약혼이란 것은 사실상 아무 쓸데없는 과정입니다 약혼했다가도 남자 쪽이나 여자 쪽에서 뭐예요 소문들어 보니까 그 집에 돈 많은 줄 알았더니 별로 없더라 논문 표절을 해서 박사기 받았다더라 뭐 이래서 하면 또 이제 파혼 참 한국의 이런 상황은 정말 웃기는 상황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치가 없는 사회예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왜 그냥 파혼이야 부인이 아니니까 아직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부가 값을 집어넣고 그거는 법적으로 부인이 됐다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만 나중에 가서 신부감으로 충분한지 안한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조사해 보고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처분이 없는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가보아서 심사해서 실제로 결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그것이 조건책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신랑이 와가지고 값을 집어넣고 왜 신부는 신랑한테 착한 일 뭐 해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신랑이 와서 뭐예요? 값을 집어넣고 자기를 사버렸어 이거는 신랑의 사랑일 뿐이야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 아무 조건이 없어 그러나 약혼해 놓고 끝에 가서 파혼할 것인지 결혼을 진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조건적인 얘기니까 우리들의 생각하고 맞아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예요?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그때 가서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옳은 말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김정은이까지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였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것 36km밖에 안 나가는 여자가 86km라고 하는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영의 뭐예요? 쉬운 것처럼 결국 이것도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것 이 복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도 뭐예요? 씬 겁니다 안 씌우면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발표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는 영은 누구의 영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댕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은 맨날 내가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오면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도 제자들은 뭐예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그 복음을 다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거 다 보고도 와 대박한 제자가 없어요 열두 명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할게 아이고 3년 반 동안이나 돈도 못 벌고 보기도 못 잡고 지금부터 뭐 해가지고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본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으니 고기나 잡자 예수님이 볼 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서 제자들 고기를 잡은 거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 제자들과 같이 생선을 먹으면 못 먹는데 제자들이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조금 받은 거죠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지금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길이 막막해 평강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럼 보낸다고 제자들이 지금 상태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오순절이라는 날이 올 때 거기서 하늘에서 성령이 모여 강력하게 내리면서 그때 제자들이 그래서 고기잡이 다시 모여 집어치고 온 세상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소위 초대 교회라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때 이제 이 세상 처음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성령이 성령입니다 신이 우리의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성령이 와서 나에게 상구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여 됐다 예수! 이렇게 돼 아시겠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부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확실해질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령의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바라도 어떻게 바라야 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 때가 이게 제일 잘 되게 돼 있을 때예요 아시겠죠? 왜? 지금 다른 방법은 뭐예요? 없잖아 성령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만이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나의 암을 뭐예요? 치유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돈으로도 뭐예요? 안 돼? 기술로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돼? 오직 뭐로도 생명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생명 이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다 입증을 일부 세미나 때 과학적으로 다 입증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최적의 기회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나올 테니까 지금 예비선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라?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라 그때 신랑이 떠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신랑이 떠나면서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파혼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이미 값으로 뭐예요? 자기 목숨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건 끝났어 끝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아내로 내가 아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지은 집에서 맞아들이면서 그때 큰 하늘의 혼인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간이 대개 6개월에서 2년 보통 1년이래요 그 1년 동안에 누구 쪽에서 사고를 칠 수 있습니까? 신부 쪽에서 사고를 칠 수 있어요 여자가 입부장하니까 자꾸 주위에 뭐예요? 돈 많은 놈들 잘 나가는 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꼬셔 그래서 신부가 뭐예요? 그래서 신부는 파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혼을 뭐라 그래요?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이란 건 뭐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음행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성립이 안돼요 그렇죠? 내가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같이 자고 하는 그게 음행이지 나하고 결혼 안 했을 때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자는 것이 나에게는 음행이 돼 안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성경 보면 음행하지 말라 왜? 음행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아내 아니냐 지금 이 말입니다 네가 내 아내인데 왜 자꾸 딴 남자한테 눈을 돌리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바로 무엇이다? 음행이다 이 말입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너는 내 아내라는 얘기야 내가 막 음행을 하고 있는데도 너는 내 아내인데 지금부터라도 음행을 좀 끊을 수 없겠냐 절대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혼하자고 그러질 않아 음행을 해도 음행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내 아내야 사랑하는 아내야 돌아와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참 왜 이렇게 박수를 안 칠까 알겠죠 이런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섯 명은 열 신부 중에 다섯 명은 미련하고 다섯 명은 지혜롭다는 이제 이 비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이제 등이 나오고 기름이 나옵니다 자 다섯은 슬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지혜롭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섯은 또 현명하고 다섯은 슬기로 영어 성경 영어 성경 자 파이브 오브 댐 월 뭐예요? 와이즈 와이즈는 뭐예요? 지혜로운다는 말입니다 파이브 월 플리시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의 다른 점을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의 생각대로 미련할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롭다고 할 때는 그 무슨 말이며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할 때는 그 무슨 말이냐 지혜롭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문으로 들어가서 자문서를 보면 그 자문은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볼 수는 없고 갈 길은 좀 멀고 하니까 빠리빨리 하면서 자문 3장 자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무엇으로 땅을 세웠다고? 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력이야 자 그러면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무엇이라? 생명이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혜는 결국 창조하시는 힘이고 지혜는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을 아는 처녀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안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머리 잘 돌아가고 이런 거 이렇게 성경에 해석하면 안 돼요 미련하다는 말은 뭐예요? 미련하다는 말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치료법이 없을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존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더 의존해?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다섯 처녀가 미련한 처녀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금방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누가 나에게 증거한다 그랬죠? 성령이 그렇게 되면 믿음은 영적 현상이기 때문에 누가 믿음을 줘요? 성령이 나에게 무슨 믿음을 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부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대박 이거를 성령이 성령이 그런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이 나오죠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기름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을 불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기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선택했을 때 혹은 선지자를 선택했을 때 그것을 임명할 때 머리에다 뭘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처녀는 그 등잔에 뭐예요? 기름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는 기름 없는 다섯 천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 기름을 제가 여러분의 등잔에다가 뭐예요? 자꾸 부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이 충분히 등잔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옛날 우리가 등잔 사용하던 시대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기름이 부족하면 불이 어떻게 돼요? 불이 슬슬 꺼지면서 끄름이 막 나면서 기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심지 자체가 막 타고 이런 아주 냄새도 나고 별로 좋지 않는 현상이 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뭐예요? 있구나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 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 다시 돌아갑시다 누가 박쳐서 하여튼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중된 자가 그런 상황 마누라 암 걸린 덕분에 대박 마누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이 없다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럼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 처럼 공부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땄지만 뭐가 없어? 이 열성도 없고 그냥 맨날 따지는 것만 하고 앉아있고 논쟁이나 하고 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뭐랄까 열정과 그 행복과 이런 맛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죠?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런데 신랑이 뭐예요? 제시간에 안와 내 시간에 신랑이 왜 더디 올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랑이 와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신랑이 안와요 신랑이 안와 왜 그렇죠 지금 기름 없는 녀석들이 너무 많아 믿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 힘들겠지만 좀 더 뭐요 한번 힘써 봐 한 사람이라도 더 뭐요 기름을 어떻게 내가 기름을 부어줄 수 있다 기름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성령만이 기름을 줄 수 있어 이상구가 기름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상구 여러분께 이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성령과 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기름 없소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저 성령이 기름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뭐 인감인가 이러면 성령이 기름을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 맨날 신랑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는 사람 신랑 오는 날짜를 따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걸 깨닫고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말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말이 뭐게 내가 언제 올지 그 날짜를 알라고 그러지 뭐요 말하는 겁니다 그걸 왜 너희가 알아야 되냐 그 아는 것은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그것은 누구 소관인데 우리 아버지 소관인데 나도 모른다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가라 그러면 내가 가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아버지 소관인다 알라 그런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 소관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소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그거는 내 소관인데 어떤 엉뚱한 놈이 와서 껍적거리는 거 자기 소관을 침범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말을 가장 강력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소관인데 너희들은 관심 가지지 말라 너희들은 뭐 참견하지도 말고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때와 기한을 보세요 이때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은 항상 그 때를 물어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꾸 때가 언제냐고 물어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소관에 두셨다 이거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기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의 뭐요 알바가 아니다 영어성경을 한번 볼까요 영어성경을 한번 볼까요 영어성경은 뭐라고 영어성경은 It is Not for you Not for you Not for you 이거는 너희를 위한 그것이 뭐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일로 모여서 빨리 버스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 흘레벌떡아 그러면 뭐요 너는 빠져 이 말입니다 너는 여기에 속하지 뭐요 Not for you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한 소관인데 너희들이 왜 알라고 껍질거리냐 이런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계산해내는 것이 큰 공이나 세우는 듯이 왜 그 사람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왜 하나님은 인간이 그 날짜 즉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올지를 뭐예요 그 날짜를 그 날짜를 알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꾸 확실한 날짜를 가르쳐달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미 아내가 되었으니 아내가 되었으니 당신의 아내로서 오늘부터 영원히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신랑이 내일 오건 모레 오건 일련후욕은 상관 있어없어 없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얌체 같은 마음이 생겨요 왜 신랑이 날짜를 알면 그 가까이 그러니까 뭐 내년 1월 7일 정도 온다고 얘기를 하면 내년 올 12월 까지는 마늘을 놀고 그리고 돈 벌 것도 벌고 이러다가 이제 올 즈음 해서 뭐예요 이게 얌체란 말이에요 아시죠 얌체들의 집단이 있어요 아시겠죠 아주 제가 제가 깊이 연구를 해볼수록 아주 신앙 자체가 건전하지 못해요 제가 너무너무 지금 요즘 답답한데 이 사실들을 좀 알려가지고 저도 옛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언제쯤 될까를 많이 생각해 본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다 얌체짓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Not for you 너희가 알바가 아니라는 것은 너희가 얌체짓하지 뭐예요 말라이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이랬는데도 막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날짜를 막 계산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걸로 막 착각을 하고 거기에 막 부하내도 한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고 있었죠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25장 돌아갑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피곤해져서 다 오실 때가 된 한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해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가니까 기름이 있는 소녀들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좀 나눠달라 그래요 나눠달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생명의 말 그렇죠 생명 성령을 나눠줘 성령은 누구한테 가야만 돼 그 기름은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파는 자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교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있는 자들 대답해요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는 차라리 누구에게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파는 자를 사람들이 몰라요 파는 자 여러분 자 성령을 팔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팔 수 없는 것을 파는 자가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산다 판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는 성경에서 알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파는 자가 뭐냐 보면 이사야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사야서 너희 너희 목마른 자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뭐여 사라 이렇게 성경에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돈 없이 얻는 거를 산다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너무 생뚱 맞아가지고 또 멍 하고 있네요 물 물도 사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이 포도주와 젖 물 이게 다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야 이거는 하나님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면 마음의 기름이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살 때는 돈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를 사면서 돈 내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언어로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명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미 이런 성경을 다 모여 알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돈 있지? 돈 있으면 가서 사봐 지혜로운 처녀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을 난리가 없죠 아시겠죠? 아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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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지금 살아간 동안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워낙이 미련한 처녀들이니까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신랑이 와서 이제 신랑집으로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요? 닫힌지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르대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르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가 너희를 뭐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난 너희들 누군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안해요? 수두룩해요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뭐 이래 싸면서도 하나님을 다 무슨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조건적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 이 열천여의 비유가 무슨 말인 줄도 몰라 몰라 이 비유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있는 이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모르면 나는 안다고 우길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랬을까 이것도 알고 보면 참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이었으면 너희들은 나를 잘 안다고 그동안 교회도 수십년 댕기고 끄덕거리고 왔다 갔다 돈도 바치고 했지만 너희들은 나 모른다 이거는 참 매정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참 매정한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하겠 그러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들이 그들이 무슨 잘못을 범한 거예요 성령에 성령을 안 받았어 그렇죠 기름을 부어줄라 해도 기름을 안 받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뭐예요 보금을 믿으라고 보금을 안 믿고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정도로 열심히 하고 내 정도로 돈 바치고 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뭐예요 하늘 아래 갈 수 있겠지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던가 자기들이 착하건 않건 어떻게 살아왔던가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다 모두를 하나님이 자기 아내로 값으로 주고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도대체가 끝까지 믿지 뭐예요 아 못한 사람들 나는 너희를 모르겠죠 그 말은 누가 잘못한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이 자기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래요 너희는 너희는 엉터리였어 너희는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믿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정제하시지 않고 누구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됐는지 너희를 돌리지 모르겠어 그 심정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잘못을 누구 잘못으로 돌리는 거 하나님의 자기 잘못 그런 부분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역설적 표현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 사랑 했어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그렇게 주의를 주고 해도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사고를 쳤어 다리가 하나 날라갔어 그러면 이 엄마는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왜 내가 뭐 하려고 너한테 차를 사줘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날렸냐 이 엄마 잘못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잘 읽으시면 사랑이 철철 넘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요 대답하여 가로대 진질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내가 너희를 몰아갔어 이 새끼들아 꺼져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그 보금을 그 엄청난 보금을 믿음으로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거는 이 사람은 사람이 뭐예요 휙 달라지면서 백억 천억 복근 당첨됐을 때보다 더 뭐예요 확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부인이 돼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 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기름이 풍부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기름을 아무리 부어주려고 해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이 인간은 믿는다고 우겨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고 나는 나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라 아십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다 장부를 조사해가지고 이상구가 무슨 옛날에 제시한 거 그런 거 잊어버린 것까지 다 기억해내가지고 다 말짱 회개하고 다 용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지 안 삼을지를 결정한다 이거는 정말 악한 가르침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아내가 되어 있는 것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부인하게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받을 수 뭐예요? 없도록 하는 가르침이 돼 아시겠죠? 왜? 내가 부인이 일단 하나님의 부인이 일단 됐다는 걸 믿으면 누가 그것을 포기하도록 계속 달려들까? 사단이 그것과 우린 싸워야 돼 언제까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라는 라는 있다고 믿는 뭐예요? 믿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 지켜야 돼 아시겠죠? 그것이 필요한 거야 그것이 그래서 사도마을이 뭐라 그랬느냐 자 이제 끝납니다 사도마을이 뭐라 그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를 지켜야 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살면 인간이 변하겠소? 안 변하겠소? 변합니다 아시겠죠? 변할 수밖에 없지 왜? 내가 뭐를 가지고 달리니까? 믿음을 가지고 달리니까?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변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변하면 그건 못 봅니다 믿음은 강조하지도 않아 왜? 그거는 나중에 가서 변했냐 안 변했냐 조사해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결정할 때 그럼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이 어떻게 변해? 그래놓고 자기가 변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폼이지 위선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위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암 걸리신 김에 이 참에 이런 기회가 어딨냐고 생명을 지금 받아야 되니까 생명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받고 기름을 받아서 잔에 기름이 채워지고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해서 다시 넘어지게 할지라도 여러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시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혼인잔치 때 그때 뵙시다 아주 귀엽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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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